아 골프 천재 만재 영재 우리 영화 골프 스윙 앞뒤 좌우로 들어갑니다 아 진짜 아니 이런거라고 아 진짜 저 근데 골프 그냥 자랑하는게 아니라 골프 자랑하는게 아니라 자살해 네? 러파 저 뭐 такого 아 저 이거보다는 골프야 아 이거 그거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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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사진찍으세요 이거 네 올릴거에요 안올릴거에요 올려요 올릴거에요 이렇게 안올릴거에요 안올릴거에요 아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스윙해볼게요 여러분들 찍어주세요 고맙습니다. 머리 좀 좋아 머리 좀 좋아 진짜 부끄러운게 되게 많네 옛날엔 내가 했을까요? 제대로? 또 해당하고만 하죠 또 하죠 제대로 준비됐어요? 갈게요 라이스샷 라이스샷 네 해저드 천장들었으면 해저드라고요? 자 부끄럽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로얄넘불이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로얄넘불이다 로얄넘불 나 진짜 34세 부끄럽네